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파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을 터치하시면 여러분 다 아시죠?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에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활용하시면 인터내셔널리 레슨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에 많은 분들이 새로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재생 목록이라는 란을 딱 클릭을 하시면요. 거기에 판도라 시리즈 그리고 옥스윙 바이블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영상들만 보셔고요. 아, 이비옥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레슨을 하는구나. 그리고 옥스윙 바이블을 1강부터 50강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여러분은 완전한 옥스윙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으로 판도라가 나갑니다. 판, 도, 르라, 콱콱! 만약에 골프에서 직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오프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골프에는요. 절대로 직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뭐 구력이 10년이라면 10년, 5년이라면 5년, 1년이라면 1년,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영상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그걸 몸소 체험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만약에 공을 이렇게 똑바로 치기 위한 시도였다면 그건 굉장히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던 것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프는 절대로 똑바로 날아가는 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똑바로 날아가게 보이는 공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골프는 무조건 좌회전이어야죠. 오른손잡이 기준, 왼손잡이는 우회전이 되겠지만 무조건 좌회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골프는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저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 날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제 신념인 걸 어떡해요. 골프를 만약에 처음 배울 때 여기에서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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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해서 똑바로 쳐야 합니다. 이런 레슨이 아니라 탁구 쳐보셨어요? 탁구 쳐보셨어요? 탁구는 뭐 쫙 치죠. 그런데 뭐 탁구는 그 조그만한 짧은 테이블에서 공이 얼마나 휘는 게 보이겠어요. 엄청 휘죠. 가까운 데서 드라이브 보면 말도 못하게 휘죠.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한 23미터 되는 코트에서 거기에서 포핸드 드라이브가 가장 기본적인 스트로크 방식이거든요. 똑바로 이 라켓을 가져와서 떨어지는 공에 그대로 맞춰서 스퀘어로 딱 때려서 그 네트 위를 살짝 넘겨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가급적 포핸드 드라이브로 스피어 플레이를 하는 게 이 탁구와 테니스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럼 저한테 그러죠. 아니 골프는 상대가 없는데 상대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하러 이 탑스핀을 먹여서 포드 스피를 먹여요?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골프 스윙에서는 절대로 포드 스피를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로프트하고 이 그루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백스핀인데 백스핀을 덜 넣는 방식으로는 샷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움직일 때 가장 쉬운 방식으로 쳐야 하는 게 바로 이 방식이에요. 어떤 거다? 레프 턴 좌회전이에요. 좌회전. 만약에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데 내 기본 관념을 똑바로 타겟으로 보내야 합니다. 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골프는 내 몸이 회전하는 방향과 공이 일치되게 날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기준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했었더라면 이건 완전 다른 세상의 골프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스윙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할 거고요. 지금 만약에 골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그린 주변에서의 쇼트 게임 그리고 퍼팅 그 부분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분은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90% 이상이 스윙에 고민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내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사실은 제 영상을 안 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지도 몰라요. 제 채널을 갖다가 훨씬 더 막 그 개미지옥처럼 끌어들이고 영상을 다 보게 하고 하려면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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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계속 보실 거예요. 왜 이병옥이 좀 여러분에게 믿음 가게 뭐 저한테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병옥 약장사 같다. 와우! 굉장히 굉장한 칭찬 아닙니까?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그러면 스윙을 할 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될 필요 없고 어떤 방식이든 쭉 로테이션으로 들어오거나 처음부터 덮어 들어오거나 아니면 덮어놓고 잡거나 이러한 좌회전을 완전히 덮어서 때린 거잖아요. 골프는 무조건 좌회전이다. 딱 섰으면 어디에 오건 간에 무조건 좌회전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쳐서 쭉 좌회전으로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더라면 여러분이 과연 지금처럼 골프를 어려워하고 고생을 했을까요? 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수도 없이 좌회전을 생각해라. 왼쪽으로 감아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왜 골프가 어렵냐면요.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먼저 스트레이트를 배워야 돼요. 스트레이트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스트레이트를 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돌려서 가운데로 돌리는 건 상급자나 프로 레벨. 그리고 왼쪽으로 쫙 돌려서 가운데 떨어지는 건 이건 거의 탑 프로 레벨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구질은 똑바로 치는 구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이 똑바로 치는 구질이 가장 어려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구질은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건 100개를 쳤는데 한 개가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관성 있게 날아가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바로 치는 건 우리가 만약에 똑바로 걸어가는데 똑바로 친다면 이건 쉬워요. 우리가 몸을 회전을 하고 있는데 똑바로 날아가는 포인트를 잡는다는 건 매우 어려워요. 이런 것처럼. 이게 훨씬 쉽죠. 제발 부탁입니다. 옥 선생이 여러분께 부탁이라는 건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의 어린 부탁입니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공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옥스윙이건 컨벤셔널 스윙이건 다 좋으니까 공은 무조건 좌회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좌회전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좌회전은 여기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좌회전이에요. 몸을 팍 돌려서 치는 것도 좌회전이고요. 자 보세요. 일단 공이 왼쪽으로 돈다. 감긴다 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돌릴 수 있다.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절대로 감겼다. 훅났다.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감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좀 덜 보세요. 공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살살 가다가 거의 가운데 라인에서 드로우성으로 해서 좌회전이 됐죠. 또 이번에는 완전히 우측으로 출발할 거예요. 우측으로 출발해서 쭉 가운데로 들어왔죠. 이건 좌회전이 아니에요. 좌회전이에요. 좌회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스에 나갔을 때 운전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면허를 따고 나서 도로 주행하고 스스로 차를 구입을 해서 운전을 하면 힘이 꽉 들어가죠. 그리고 좌회전 할 때 막 핸들 이렇게 돌리지만 나중에 뭐 핸드폰 번호 누르면서 막 돌리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해요. 이 레슨을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그대로 드리는데 회원님 오늘 여기 오시는데 운전하고 오셨어요? 네. 오늘 좌회전 몇 번 하셨어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사고가 안 나고 오셨어요? 어이없는 표정을 짓죠. 뚝 이런 표정을 짓죠. 너 무슨 질문이라고 하냐고 딱 그 표정이에요. 여러분이 골프를 칠 때 롱게임을 할 땐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딱 섰으면 옥스윙은 오른발 안쪽이고 컨벤셔널 스윙은 왼쪽이겠죠. 그래도 딱 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치게 되면 어찌됐건 무조건 공이 왼쪽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제 생각에는요.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이 방식이 대중화가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열탄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력 대비 열탄을 줍니다. 왜? 롱게임에서 실수가 확 줄거든요. 롱게임에서. 그리고 드라이브를 쳐도 딱 잡으면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그냥 에이 감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우측으로 밀어서 가지고 오는 게 습관이 됐지만 행여 오른쪽으로 못 밀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가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잖아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이 정신적 데미지가 작다니까요. 어우 난 좌회전 됐어. 좌회전 됐어. 그리고 연습할 때도 연습장 가면 여기에서 뭐 백스윙을 어떻게 들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포핸드 드라이브만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나는 아래에서도 나는 아래에서 그냥 위로 그냥 이렇게 때려가지고 포핸드 드라이브 가는 거야. 왜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타쿠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스타일대로 포핸드 드라이브 가잖아요. 완전히 위로 올려 때리면서 라켓 밑으로 하면서 탑스피을 많이 걸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면을 이용해서 강하게 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만 좌회전은 똑같죠. 그럼 포핸드 드라이브는 똑바로 날아가는 것이냐. 타쿠와 테니스는 악성 훅이예요. 그런 악성 훅도 그런 악성 훅이 없어요. 개들이 이 테이블 2m 안쪽, 23m 안쪽에서 플레이가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걔는 진짜 100m만 날려도 완전히 꼬꾸라지는 이런 구질일 거예요. 포핸드 드라이브가 거의 아마 드라이브로 구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 될걸요. 이게 뜨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그나마 골프는 양반이에요. 그나마 골프는 쭉 해서 날릴 수 있는 거리를 주니까 그나마 양반이라니까요. 그래서 공을 보면 얘를 스퀘어로 놔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순간 탁 탁. 제가 여러 레슨을 통해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앞으로 옥스윙과 함께 하는 레슨은 그냥 좌회전이에요. 물론 상급자들이나 프로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치는 우회전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우회전도 제가 예전에 페이드를 치는 방식에 대해서 파워 페이드는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걸 팍 감으면 어떻게 돼요? 팍 감으면 완전히 왼쪽으로 아까 고꾸라지는 거 봤죠? 확 꺾이는 거. 그런데 제가 모르고 늦게 돌려서 딱 덜 감았어요. 덜 덮었어요. 포핸드를 어? 늦었어. 그럼 공이 어떻게 가요? 똑바로 가다가 약간 휘겠죠? 그런데 완전 늦었어요. 그럼 가다가 우측으로 밀리겠죠? 그 방식으로 페이드를 쳐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아예 다 감아 버린다면 이렇게 해서 감아서 이쪽으로 치겠죠? 이건 정상적으로 제가 감은 거예요. 포핸드를 정상적으로 먹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방향으로 서서 포핸드를 거의 늦게 먹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공이 어떻게 돼요? 살살살살 오른쪽으로 도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파워 페이드를 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직선으로 치는 게 가장 기본. 그리고 드로우를 치는 게 상급자. 페이드를 치는 게 더 상급자. 그 뭐 아주 그냥 투어 레벨.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이병옥의 채널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세상에 똑바로 가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왜?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연히 뭐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겹쳐가지고 이러다 하나씩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맨날 똑바로 치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도 불안하고 이쪽으로 가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드라이브를 매기잖아요. 안 불안하다니까요. 지금 이거 완전히 가운데서 왼쪽으로 한 10m 정도 벗어났잖아요. 아이고 필드 나가면 이거 얼마나 멋있는 공이게요. 지금 여기에서 뭐 숫자 있는 데로 안 갔다고 해서 어? 훅 났네. 저게 무슨 훅이에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막 어? 똑바로 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쳤는데 어? 야야야. 지금 굉장히 똑바로 쳤잖아요. 그런데 뭐 불안한 거야. 왜 가운데로 안 갔어? 왜 우측으로 밀렸어? 다음 차세에 또 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직선은 없어요. 무조건 좌회전이에요. 우회전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도는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연습량을 요구를 해요. 왜? 내 몸이 회전하는 것과 역방향으로 공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 공이 회전하는 방향과 역방향으로 그 타이밍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굳이 스코어를 내는데 그게 필요하다? 글쎄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옥스윙을 하라고 했더니 안쪽으로 빼서 빡 우측으로 쳤더니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건 너무 좋은데 우측에서 나뭇가지가 들어와 있는 경우 너무 플레이가 하기 힘들어요. 그때는 페이드를 쳐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좌회전의 의미. 여기서 두 번째 레슨이 들어가요. 좌회전의 의미는 진짜 매력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평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죠. 그러면 이렇게 휘는 아침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휘어있는 걸 잠시만요. 제가 도구 하나 가져올게요. 여러분 아시죠? 비거리 로프. 이건 뭐 하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쳤는데 공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좌회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힘은 이 라인선상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출발시키는 방향을 위쪽으로 이렇게 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있는 애가 이렇게 올라가요.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놓을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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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볼 때 평면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좌회전이 심한 것 같지만 얘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거의 직선으로 날아가는 듯한 모습으로 공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심하게 좌회전을 시켜요. 보면 이거 뭐 말도 못하죠. 완전히 이렇게 휘어있는 그런 라인이죠. 이 정도의 느낌을 하늘 위로 쏘 볼게요. 이건 이제 평면적인 느낌이죠. 이거를 수직적인 느낌 수평적인 느낌을 수직적인 느낌으로 하늘로 쐈어요. 똑같은 느낌으로 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막 엄청나게 도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GA투어를 보게 되면 선수들이 똑바로 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공 안에 좌회전의 힘이 여전히 들어 있어요. 여전히 들어 있고 다만 공을 치는 방향 자체를 위로 쳤기 때문에 지금도 밀리지 않고 어때요? 싹 들어오죠? 쟤들은 탄도도 높고 공의 일자루가 천만의 말씀 일자루 못 보내요. 물론 여기서 저한테 그럴 거예요. 네가 일자루 못 치니까 못 보내는 거 아니냐? 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른 분들은 잘 치는데 제가 일자루 못 쳐서 여러분께 안 된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도 못 쳐요. 그 말씀하신 분도 못 쳐요. 못 칩니다. 절대로 못 칩니다. 그래서 탁구의 탁구의 4핸드 드라이브 4핸드 드라이브처럼 쭉쭉 감을 수 있는 그러한 그냥 쭉쭉 감아서 늘 공이 맞을 때는 덮어 때릴 수 있는 스퀘어로 때리는 게 아니라 약간 덮어 맞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방금 쭉쭉 똑바로 쳤죠? 그때도 감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감기지는 않아요. 이렇게 열리죠. 그 하늘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순간 딱 감는 모멘텀이 걸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려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덮다 보면 별 운전 습관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좌회전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스 가잖아요. 코스에 나가면 막 주도적으로 막 십일자 맞추고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나가면 일단 코스를 어떤 선으로 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딱 주도적으로 본 다음에 그냥 좌회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좌회전이에요. 왜? 공이 들어올 거거든.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겠지만 똑바로 쳐라 라는 레슨에 대해서 누군가가 레슨 한다면 똑바로 보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죠. 저도 그랬었고 그건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똑바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위로 쳐서 이것도 굉장히 감은 거예요. 누가 봐도 똑바로 나가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똑바로 스퀘어로 끌고 와서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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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올라가서 이런 걸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그거가 가능하다고요? 에헤헤이 그거를 오늘 제가 드리는 레슨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럼 제 채널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 방향이 명확하게 저는 좌회전으로 갈 거니까. 저는 분명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에요. 좌우. 저는 뭐 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하지만 골프에 있어서는 좌회전이 우선이에요. 근데 나는 야 나는 뭐 좌라 우 그런 것만 들어도 싫어. 그런 분들은 제 채널 보지 마세요. 순수하게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만 제 채널을 보십시오. 골프는 절대적으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주변에서 골프를 시작한다면 여기에서 제 영상 이 영상을 거의 판도라급으로 제가 메인 화면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 이거 그 코스에서 잡는 이 조정하는 거 그걸 판도라로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대문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 영상은 꼭 보세요. 이 제목이 뭘로 지어질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골프는 절대적으로 좌회전이에요. 좌회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도 너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 볼이 낮잖아. 이제 그런 말씀 못 하시겠죠? 지금 똑같이 치는 걸 이게 똑같은 라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왼쪽으로 휘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된다니까요. 너무 쉽게 쉬우니까 막 떠들면서 하잖아요. 숨차지도 않고 믿어 보십시오. 아셨죠? 옥스윙이건 컨벤셔널 스윙이건 이 개념이 기본적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똑바로 친다라는 생각이 늘 잡혀있다면 여러분들은 골프를 언제까지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거의 여러분들에게 나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정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골프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시간, 에너지, 열정, 돈 모든 걸 낭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제가 제 레슨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레슨을 받더라도 공을 이러한 방식으로 치겠다고 생각만 하면 그 레슨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강도로 흡수가 될 겁니다. 누구한테 받더라도 명심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수적으로 어떻게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이는지 스핀을 어떻게 넣는지 또 어떻게 치는 게 편한지 그러한 것들도 이어서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보시고 오늘 이 영상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열 번이건 백 번이건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괜찮았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병호 골프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